우리 다 나와있으면 어떡해? 이제 할아버지 왔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꼬물이들 일로와 둘째야 엄마 많이 닮았네? 혓바닥 왜 내밀고 있어? 둘째야 뭐 좀 이렇게 귀여워 아이고 야 엄마껀데 이제 서류를 슬슬 먹고 싶은가 본데 맛 조금 싶어 장난치는 거죠 귀여워 그만큼 많이 컸다는 거죠? 애들이? 꼬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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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꼬나야 꼬나야 꼬나 그만해 애기잖아 살살 꼬나야 왜 이렇게 왜 껴서 오자니 꼬나야 꼬나야 꼬나, 조화 꼬나야 꼬나ograph 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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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2장 둘째야 넷째야 넷째는 왜 이렇게 눈이 작니? 이빨 났어? 이빨 났어? 왜 만세하고 있어 만세~~ 집어짜구 많이 컸죠? 집사2장 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고나 새끼들이랑 샵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여기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강아지 텐트들이에요 꽤 넓어서 저도 신발 벗고 들어와도 될 정도로 넓습니다 쭈쭈먹니? 얘들아 어? 할아버지 왔어요 얘들아 쭈쭈쭈쭈쭈쭈 아 먹을 때는 안 쳐다보네요 쟤가 오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할아버지 왔어 일로와 아이고 너 둘째냐 셋째냐 일로와 크크크크크크크크 크크크크크크크 크크크크크크크크크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으음 셋째구나 으음 셋째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애기 태어났을 때부터 이러고 잘 있고요 이러고 잠 잘 자요 아이고 너 둘째니 넷째니? 어휴 키 큰 거 봐서는 넷째네 넷째 얼굴 아이고 곰탱이 같다 그냥 둘째 할아버지 왔어 아하하하 할아버지랑 놀자 애들아 아하 애들이 저 되게 좋아하죠 아 아 아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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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발냄새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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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우리 아가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종합 백신 맞추러 가야죠 그리고 눈도 중요해서 사서 눈도 닦아주고 이제 고나 이제 젖대면은 그때 미용하고 산책시켜주고 그때부터 또 산모관리 아 들어갈 건데 아 아파 아파 오 얘들 아하하하 아하 야 이빨 났어 아 아퍼 어쨌든 우리 친구들 사랑스럽게 우리 이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자꾸 왜 이렇게 물어 야 너네 너무 사벙팔벙 아하하 아파 아 사벙팔벙해서 너무 무는 거 아니야 우리 애기들 아하야 하하가 제일 이뻐요 하손 오 손 핑크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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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바탕 놀고 나면은 이제 곧 잘거에요 내가 졌다 할아버지가 졌어요